때는 조선 당대 최고의 민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황진이 이 외로운 밤 이 가야금 소리만이 날 위로해 주는구나 아씨 왜 그러시옵니까 조금 있음 와담선비님도 오실 텐데요 얘기할 땐 고개 좀 돌리고 얘기하거라 그럼 아씨 오면 뭘 하느냐 한 번을 안 넘어가는걸 그럴 줄 알고 제가 확실한걸 준비했지요 응 요 안에 들어있는 것이 여든든 노인도 벌떡 벌떡 서기한다는 봉황주이옵니다씨 오늘은 와담선비님도 그냥까지 못할깁니다씨 뭐시라 벌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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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벌떡 하하하하 그런 것이 있었으면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 오늘 확실할게 내가 이리 오너라 어 오셔 오세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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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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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줬으면 끝이지요. 한 번 줬으면 다 준 겁니까? 줬다가 뺏는 건 가장 치사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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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럴소 죽여. 미안하구려. 머리가 좀 틀렸사옵니다. 그나저나 아직까지 뭘 하고 있었소? 나으리께 들려드릴 시안수 짓고 있었사옵니다. 어, 시라. 아름다운 목소리구려. 동지 딸 기나긴밤을 하늘이 베었내어 춘풍이 불아래. 죄송합니다.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날 밤이거든 구비구비 펴리라. 참으로 아름다운 시구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시를 들었으니 답가를 해야지 않겠소. 너무 쉽게 끝난 사랑.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미쳤소. 자단이 미쳤소. 남을 줄이 와서 떠나버렸소. 나를 떠뜨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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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던떠넣 바바바바바바밤 왜 이러시겠지 왜 이러시려 괜찮소 이상하게 목이 칼칼하니 갈증이 나는구려 안 그래도 제가 주안싹을 준비했사옵니다 싸봐라 고개 돌리고 들어오느라 무슨 일 있어요? 어차피 부끄러워 진짜 아 힘들다 아니 그나저나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오 신성은 학문을 주라는 자리가 아니오 그럼 물릴까요? 제 입에 물리지요 뭐니뭐니 해도 이 술은 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려놓은 다음 네 어머 이렇게 흔들어서 주라이 사무라야 네 아씨 이따가 빨래 개넘는 거 잊지 말고 네 아씨 하거라 아 깍쟁이 같아요 역시 주도를 아는구리요 한 잔 드시지요 먼저 받으시오 아니 되옵니다 받으라니까 아니 정말 아니 되옵니다 제가 마시면 아니 되옵니다 글쎄 받으시오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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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선배님이 드실처럼 갑자기 온 몸이 뜨거워집에서 아니 mont groß 어서 옷을 벗어서 온 열을 내려야만 합니다. 배. 쉬어. 뜨거워. 몸이 뜨거워. 몸이 뜨거워. 몸이. 몸이. 그걸 못 불러. 시간 없어요. 가위가 좀 드는 걸 갖다 놓지. 삼원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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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시간 없사옵니다. 자 빨리. 자 나오고. 나으리. 나으리. 아 잠깐만. 동이 덕구리요. 아니. 아니 나으리 하던 것마저 하고 가셔야지요. 아니 나으리. 나. 아 나 저놈의 닭 모가지를 진짜 삭 비틀어버렸네. 아 젠장. 아 뜨거워. 아 뜨거워.